반갑습니다. 세바시대학 5기 윤지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된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과 아이디를 지켜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께서 들려주었던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주술이 걸려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희 어머니 또한 당신이 정말 힘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그 말의 대단한 주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전쟁과도 같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개미처럼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는 부자가 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투자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을 나락으로 옳았습니다. 그때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셨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나셨는지 삼촌에게 2천만 원을 불려서 노래방 사장님이 되십니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내 몰에 70이신데 아직도 승부 차기를 못 보세요. 승패가 갈리는 그 찰나의 순간도 못 견딜 정도로 마음이 아주 여리신 분이세요. 그런 어머니가 노래방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사업장은 하루하루가 아마존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술 취한 손님을 응대하며 엄마는 그렇게 노래방 사장이라는 버거운 타이틀에 적응해 가셨습니다. 간간이 아르바이트만 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사장이 된 건 제가 고3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맞이하는 새벽이 많았습니다. 인근 조선소 월급날이 되면 한 달 동안 노동에 찌들어있던 노동자들은 어머니 가게에 와서 노동의 한을 노래로 불곤했습니다. 딸이 아무리 고3이어도 엄마는 가상으로서 사업장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고3들의 유일한 기쁨은 점심시간인데 하지만 제 반찬은 거의 매일 김치와 간단한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어쩌다가 어머니께서 시간이 나는 날이면 기름끼 범벅에 소세지 정도였습니다. 고3 생활을 투정하기에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은 안쓰러울 정도로 아마존 생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시계가의 신랑인 일상이었고 길에서 돈을 잃어버린 손님이 어머니 탓을 해 경찰서를 죄 없이 수차례 오가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나의 고3 생활은 이러나 저러나 엔딩을 맞이하겠지만 엄마의 고달픔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택시비가 1,800원이었는데요. 아침 7시에 마친 엄마가 1,800원이 아까워서 걸어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5만 원을 내고 점사를 보러 가신 거죠. 그런데 그 점쟁이는 앞으로 다 잘된다. 잘될 거다. 지금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만 말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허술한 솔루션이라서 속상하셨다고 해요. 옛날 청소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 평범하게 그지없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너무 평범한 그 말이 엄마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너무 억울할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이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한 번 더 용기를 가지는 말이 됐다고 해요. 제가 시험치는 날마다 엄마가 지수가 할 수 있대. 쫄지 마래 해래.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 말의 비밀을 저는 알게 됐죠. 그렇게 13년 동안 아마존 전사였던 어머님은 자식 셋을 모두 결혼시키고 8억이나 되는 빚을 갖고 양도계약서를 쓰는 날 그 점쟁이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식사를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마침내 그 점쟁이를 만나기로 한 날 마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하늘에서 물배락처럼 비가 내렸대요. 그런데 엄마는 그 점쟁이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 숙제로 남을 것 같아서 비를 쫄딱 맞은 생직골이 돼서 약속 장소에 나갔죠. 아마존 여전사의 파이널을 아주 제대로 장식했죠. 점쟁이도 점사를 30년에 보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고객은 처음이라며 아주 보람있어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스승의 은혜도 아니고 점쟁이 은혜인가요? 점쟁이는 그날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쟁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엄마를 살리는 금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듣게 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금쪽 같은 말 때문인지도 몰라도 저는 학원문을 닫아야 되는 그 순간에 어머니처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어체육이라는 컨텐츠로 창업을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컨텐츠를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그 컨텐츠를 만든 중간 프로세스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런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 학원을 살릴 수 있는 보증금이 생겼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제 인생 10명을 찾아갑니다. 제 인생 지인 10명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인생에 300만원 못 거나 내 인생에 300만원 걸어라 벽을 탁 짚고 얘기를 합니다. 지인 10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 돈을 빌리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나는 왜 돈을 빌려주는 거지? 어? 이상한데? 하면서 저한테 300만원을 빌려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 만에 3천만원을 모았어요. 역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의 주술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벼랑 끝에서 저의 네 번째 학원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4, 5점을 다시 런칭하는 날 오픈 전단지를 우리 꼬마 제자들이 킥보드에 붙이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 일을 기적같다고 느낀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앞으로 오는 시련은 알고 당하지만 내 등 뒤에서 날아오는 시련은 정말 교통사고와도 같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의 아마존과 내 네 번째 학원의 스토리를 떠올릴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메시지가 엄마와 저를 구한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대단했다 혹은 맞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말을 되뇌이면서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보는 것 신뢰같은 희망을 품어보는 것 그게 벼랑 끝에서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씨는 바꿀 수가 있어요. 벼랑 끝에서 스스로 되뇌이는 날씨가 인생의 날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참 시시하고 흔해 빠진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흔해 빠진 날씨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의 날씨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